지난주 구미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.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급생이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. 유가족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우선 사고 경위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신성철 기자입니다. 남구미대교로 향하는 구미시의 한 도로. 이곳에서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의 현장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. 도로 위에 표식과 가로수에 남은 흔적, 인도에 널브러진 유리 파편을 봤을 때 학생이 몰던 차가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사고가 난 건 지난 3일 새벽 2시쯤. 10대 여학생이 지인 5명을 태우고 친구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. 결국 한 10대 동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힌 충격으로 폐손상을 입어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. 이 사고는 사망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사고 현장입니다. 훼손된 나무가 운전석 뒤쪽에 앉아있다 사망한 학생에게 가해졌을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구미경찰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, 과속에 의한 사고라는 유가족 주장이 맞는지는 도로교통공단의 의뢰에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.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사고 경위를 모두 조사한 뒤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11일 기준 1만 5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. ACCN 뉴스 신성철입니다. 해요. 계속됩니다.